아아 아아 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고 아 그래? 잠깐 볼렸더니 매일 피곤해 나 보네 너무 잘 아 아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멸신네 난 지금 포렴해 시끌런 공연장 무심컷이 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다치!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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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런건 사랑이 아니야 스토리 틀런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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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보이는 건데 도대체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눈을 조심해보고 보복도 보아도 딱 봐도 너야 Oh my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은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도둑서 나와